와, 이거 왜 이렇게 푸짐하냐, 우리 거. 진짜 피... 우리? 이거 시위 이거. 와... 와... 저 중에 하나라도 주시지. 저거... 빨리... 입은 언제까지 멸릴 거야, 진짜. 이거 라면. 치즈, 치즈 라면. 치즈 라면. 네, 트라이. 오케이. I'll get you. 밀치즈. 근데 필리핀 라면을 저한테 사다 주셨잖아요, 처음에. 필리핀 라면도 맛있는데 사실 라면 중에 우리나라 라면이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최고죠. 아, 젓가락질 잘 못하는구나. 젓가락질 못하죠. 이거 챕티? 이거 어려워? difficult? no, not so much. just... just... 어려운 것 같은데? 비주얼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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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지금 라면 처음 먹는 거죠? 지금 라면 처음 먹는 거예요. 보자마자 다른 음식 하나 먹고 라면부터 보더라고. 맛있지? 네. 치즈. 네. 냉면 봐봐. 아, 냉면. 냉면. 네, 냉면. 네, 냉면. 베이컬. 냉면 진짜 맛있지. 겨울에 또 냉면이... 짱이죠. 이거. 비니글. 오! I like 비니글. 저 봐봐. 라면 먹어. 라면 먹어. 신경 안 써. 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겨자. 와사비. 하비에르랑 소개팅이란 걸. 어? 진짜 하비에르맛 해. 아, 맞아. 하비에르도 라면 진짜 좋아했었지. 어? 이거 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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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아, 그 라면이랑은 완전 좀 다른 반응이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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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는데 너도 너무. 오! 오! 라면! 라면이지. It's different, it's cheese. I like the cheese. 치즈 and ramen. 라면? 라면 진짜 맛있다. 라면 진짜 맛있지. 라면 진짜 맛있지. 고맙습니다.